안녕하세요. HKN 대표 김국재입니다. 이번 2014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에서 금상을 수상하게 된 태양추종식 블라인드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태양추종식 블라인드는 태양을 따라 자동으로 움직이는 해바라기 블라인드입니다. 블라인드의 반사판을 상하축과 좌우축 2층으로 자동 제화하여 원하는 방향으로 반사하는 장치로써 태양광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 절감형 친환경 제품입니다. 여름철에는 태양광을 태양 방향으로 반사시켜 실내 유입을 막아 실내의 온도 상승을 방지함으로써 냉방 효과가 있으며 태양광 반사 시 입사각을 직각 방향으로 반사시켜 주변 건물로 반사시키는 걸 방지시켜 주변의 민원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태양광을 실내로 유입하여 실내 안쪽까지 전달함으로써 난방 효과가 있으며 간접광 채광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실내 작물 재배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내 관상수나 작물 재배에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추후 스마트폰으로 조절 가능한 사물 인터넷 기능을 추가하여 실내에서 외출 중에서도 실내 온도 제어가 가능하고 작물 재배도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일조건이 많은 곳이나 적은 곳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에서도 판매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저희 HKN은 국내 기업 제휴를 통해 해외 팔로우까지 개척해 수출 산업의 역군으로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에너지 절감형 친환경 제품 전문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